Q. 세타필의 촬영 감사합니다. 생일 같은 세타필과 함께하게 되어서 화보랑 같이 촬영을 할 것 같은데요. 세타필 직원분들께서 너무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케이크랑 선물 세타필을 완전 잔뜩 꽃이랑 정말 너무 감동을 받는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 찍는 촬영도 정말 재밌고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타필과 함께하는 티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세타필이 바디로션이잖아요. 그래서 좀 부드럽고 순한 깨끗한 느낌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 이 세타필과 잘 어울리게끔 제가 한번 잘 찍어볼게요. 세타필이 바디로션이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져요. 세타필이 바디로 места 이렇게 바디로 만나요. 이거 보일 것 같군요. 이제ories이 바디로 만나요. 이렇게ней트로 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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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는 바디로션이기도 하고 저도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로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촬영하면서 받았지만 굉장히 촉촉해요.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쉽게 건조해질 수 있단 말이죠. 이럴 때 세탁끼리. 세탁필 화보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. 네 정말 최고의 스톱분들과 함께하는 게여서 오늘 원래 저녁이 끝나는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끝나게 되었는데 결과는 현장에서는 만족스럽거든요. 그래서 이 사진이 또 어떻게 나올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캐럿들이 아마 또 오랜만에 제 단독 화보에 바디로션 함께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세탁필도 그리고 디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